여러분 안녕 유하입니다 유하 오늘도 이제 또 금요일이에요 이제 또 일주일이 갔습니다 의외로 시간이 잘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집에서 쉬어서 그러나 이제 여러분 이제 앞에 시작의 광고를 봤듯이 원래 우리가 약속했던 날짜는 여기까지였죠 오늘까지였어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주가 끝나고 여러분들이 다 학교로 돌아가는 계획이었는데 이 코로나가 안 끝나서 연장이 됐습니다 다시 그래서 시즌2가 다음주부터 시작되고요 예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선생님 계속 나옵니다 예 우리 시작 보니까 우리 강민석 학생 선생님 팬이에요 아우 고마워요 그리고 한기성 학생 역사가 제일 좋아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코로나 만세 역사 만세 이렇게 여러 이렇게 좋은 댓글 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고요 이런 여러분들의 여러분들 이런 좋고 예쁜 댓글들이 선생님들을 굉장히 힘이 나게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집에서 더 열심히 수업을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더 즐겁게 해주고 노력을 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서로 기분 좋게 예쁜 댓글 생각하시고요 미녀 잘생겼어요 황영미 학생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예 김승훈 학생 선생님 재밌어요 아우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는 거냐고요 예 추억 뭐라고 그래요 게스트 예 오늘도 하는 거고요 내일도 하고요 계속합니다 선생님 내일은 아니구나 미안합니다 선생님은 다음주도 합니다 계속합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여러분들이 학교로 돌아가는 날까지 계속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선생님은 중학교 3학년을 가르친다 온양중학교에서 그랬던 어떤 학생이 그런데 왜 이거예요 그런데 중학교 학교에서는 중학교 3학년을 담당한다는 거에서 여기 와서 무조건 3학년하는 법은 없잖아요 예 여러분들 미안합니다 또 안되죠 왜 역사시간만 이러냐 역사시간이 여러분들이 지도할까 봐 이렇게 중간중간 이렇게 새롭게 이벤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기존 공중파 방송에서도 이런 사고는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항상 말하지만 아마추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 넥타이 만지다가 마이크 만진 거 아닙니다 선생님이 설마 마이크는 여기 있고요 이건 송신 보고 뒤에 따로 있어요 하여간 넥타이 자랑하다 이렇게 됐네요 자랑하지 말라는 뜻인가 교육부가 역사적이고 교육부랑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강민석 학생 그렇지 않아요 역사는 중요한 한 거고 교육부도 중요하셔야 해요 하여간 다시 넥타이 얘기로 들어와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려고 넥타이 샀어요 우리 2학년 과학선생님이 나비 넥타이 한 거 오셨잖아요 나비 넥타이 너무 하고 싶어서 한번 사봤는데 나비 넥타이 예쁜가요? 고난! 나비 넥타이 음성변조 안됩니다 이건 우리가 선생님이 이 넥타이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시작하기 전에 한번 우리 역사 얘기를 잠깐하게 하고 나가면 좋을 것 같아서 생각해봤는데 지난 시간에도 선생님이 넥타이를 가끔 매기도 했는데 안 어울림 박목사 안 어울림 미안합니다 그래도 멋져요 라쿤 이런 학생이 예쁩니다 고맙습니다 이 넥타이의 유래를 한번 알아봤어요 선생님이 예전에 넥타이를 몇 번 하고 왔었죠 넥타이의 유래는요 17세기에 크로아티아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도 크로아티아라는 우리 동유럽에 크로아티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좀 작은 나라인데 거기 가면 자그레브라는 곳이 수도인데요 거기 가면 넥타이가 특산물로 많이 팔린다고 그래요 왜 넥타이가 크로아티아의 상징이냐면 17세기에 유래됐는데 유럽이 흔히 중세사회에서 근대사회로 넘어가는 계기를 여러 개로 잡긴 하지만 30년 전쟁도 하나로 잡거든요 유럽의 민족국가라고 하는 근대국가가 발전하게 된 계기가 30년 전쟁인데 이 30년 전쟁에 크로아티아 군인 프랑스군을 도우러 참전을 했는데요 이때 크로아티아 군인들에게 무사 귀환을 빌기 위해서 빨간색 스카프를 맺었대요 그거에서 유래되는 게 넥타이고요 그래서 넥타이를 영국에서는 뭐라고도 하냐면 넥타이가 영업류도 아닌 넥타이가 묵다 근데 이제 크라바트라고도 부르게 돼요 크라바트가 크로아티아라는 뜻이죠 어원이죠 그래서 넥타이가 그렇게 유래됐다는 거 그래서 여러 개가 있어요 넥타이도 종류가 그중에 이런 건 뭐예요? 선생님이 맺은 건 보호타이라고 하죠 보호타이 나비 넥타이라고도 하는데 외국에 나와서 나비 넥타이라고는 못 알았겠죠 보호타이라고 하는데 보호타이 보호가 뭐냐면 나비 매듭이라는 뜻이래요 타이는 이렇게 목에다 매는 거 그래서 보호타이라고 부르는 거 주로 어디서만 하냐면 파티나 이런 연미복 또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급 그 이렇게 우리 이제 서빙 하시는 분들 있죠 접개권들 그런 분들이 많이 하는 넥타이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한번 해봤어요 예쁘게 봐주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난 시간에 했던 말 질문들이 한 두 개가 올라왔는데 박규빈 학생 지난번에 불교 물어왔던 학생인데 선생님 신라 통일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물어왔어요 저에 대한 사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신라가 상국을 통일함으로 인해서 대동강 이북 지역에 상실됐는데 그거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에 대한 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본 것 같은데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은 중요하지 않아요 역사는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겁니다 제 의견은 여러분이 따라올 필요도 없고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 의견을 물어봤으니까 얘기한다면 자 우리가 신라의 상국 통일에 항상 아쉽다고 하죠 왜 고구려가 안에서 만주 지역 그러니까 넓은 대동강 이북 지역을 잃었기 때문에 아쉽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럴까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해요 신라가 왜 하필이면 우리 민족인 우리 동료인 고구려나 백제를 놓고 하필이면 외국인 당나라와 손을 잡아서 다 잃었을까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그 당시 신라인에게는 그 당시 신라인에게는 고구려나 백제나 당나라나 전부 다 외국이에요 첫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오늘날의 관점으로 그 당시를 바라보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지금이야 고구려 백제 신라가 우리의 주류사라고 하지만 그 당시 신라 입장에서는 고구려나 백제나 당나라나 전부 다 외국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 이 국기 한번 보여요? 이게 어디인 줄 알아요? 이게 말레이자 왼쪽에 있는 게 오른쪽에 있는 게 인도네시아예요 여기도 우리나라 일본만큼이나 인접국이라 라이벌 의식이 강한 나라인데 이 두 나라가 축구를 했다 칩시다 우리는 어디를 응원해야 될까요? 어디 응원해야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누구를 응원하든지 왜? 우리랑 직접적인 상관이 없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나라 응원하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신라 입장에서도 그 당시 고구려랑 당나라랑 똑같은 거예요 고구려는 우리 민족이니까 더 친해서? 아닙니다 민족의 개념은 18세기에 와서야 이뤄집니다 그 전까지는 다 각자의 개별 나라였어요 그래서 신라는 왜 우리 민족인 고구려랑 손잡지 않고 당나라와 있냐 이거는 지금이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보고 선생님 신라가 삼국통일해서 아쉽지 않아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신라가 삼국통일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위성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가장 건강했고 가장 힘이 강했고 가장 포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에 대한 개인적 의견은 어떻게 보면 역사적인 순리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윤종아 학생이 이 학생이 지난 시간에 댓글을 보니까 계속 제 이메일을 물어보더라고요 이거 물어보려고 그런 것 같은데 삼국시대 공성전과 농성전과 공방전은 들어봤지만 백병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백병전이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기록을 보면요 안시성 전투에서 토성을 쌓았잖아요 이게 무너지면서 안시성이 무너져요 성곽이 그러면서 당나라 군대도 피해를 봤지만 안시성도 어마어마한 피해를 봅니다 그리고 좀 있으면 이 무너진 성곽을 통해서 당나라 군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당나라 군이 들어오기 전에 안시성에 있는 군인들이 먼저 나가서 당나라 군인들과 싸웁니다 이게 백병전이겠죠 몇 년 학생들이 백병전이 뭐예요? 그런데 백병전은 그냥 군인들이 1대1로 싸우는 거예요 그냥 칼 들고 근데 이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백병전이냐 농성전이냐 공방전이냐 이 학생이 게임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거는 역사의 영역 특히 우리가 배우는 학교에서 배운 역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알 필요가 역사에서는 이거를 가르칠 일도 배울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게 알고 싶은 어디를 찾아가면 됩니까? 육군사관학교 같은 군사학에서 배우면 돼요 우리는 전술을 배워줘 알려주는 시간이 아니에요 공방전이냐 육박전이냐 백병전이냐 이런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그래도 넘어가고요 이번 시간에는요 신라는 통일 후에 어떻게 발생하였나 강민석 학생이 백병전과 육탄전의 차이점을 모릅니다 이런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직접 사진 찾아보세요 이건 역사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러면 통일 후에 어떻게 발전하였을까를 보면요 원래는 계획은 올해 발회를 하려고 했어요 발회 근데 발회를 하려다 보니까 신라의 삼국통일의 발전이 건너뛰는 것 같아서 발회는 다음 시간으로 미루고 이번에는 삼국통일의 발전부터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 윤종화 학생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죄송해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배우냐? 여러분이 직접 뭐라고 한 거 아니에요? 윤종화 학생?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관심이 있다면 직접 공부하세요 이거는 대신에 쓸모없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게임을 한다거나 컨텐츠를 개발한다거나 이럴 땐 굉장히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배우는 교육, 역사 교육의 영역은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얘기한 겁니다 통일신라는 왕건한테 망했나요? 강민석 학생 그거는 앞으로 2시간, 3시간 뒤에 나오니까 조금만 기다려주면 돼요 이번에는 통일신라 학습 목표를 보면 삼국통일 이후 신라가 어떻게 발전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왕권이 어떻게 강화되었는지를 우리가 배워볼 겁니다 제 앞에 누구 있냐고요? 여기 스태프분들 있죠? 도와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같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지 않아요 선생님 혼자 어떻게 이런 역을 다 하겠습니까? 우선 첫 번째를 보면요 신라의 통일을 보면 신라가 통일을 하면서 발전된 것 첫 번째 바로 강력한 왕권입니다 강력한 왕권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알아도 되는 게 신라는요 삼국사기하면 신라는 세 가지로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요 상대, 중대, 하대로 나뉩니다 상대는 박혁거세부터 진덕 여왕까지를 상대라고 하고요 중대는 무혈왕부터 해공왕까지를 우리는 중대라고 합니다 하대는 선덕왕입니다 여왕이고 선덕왕부터 마지막 경순왕까지를 하대라고 부르는데요 신라에서 신라가 천년이거든요 신라가 총 천년인데 신라에서 가장 전성기를 우리는 이때 중대라고 합니다 중대 이때 가장 전성기예요 이때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 왕권이 상당히 강화된 시기입니다 두 번째 왕이 전부 다 무혈계의 직계로 이뤄집니다 무혈왕 직계 무혈계라고 하죠 신라는 왕이 가족의 한 개통이 아니에요 박석김이 돌아가기도 했고 뇌물한 개가 가기도 하고만 돼요 근데 이때는 무혈왕의 직계였다는 거 우리가 알아둘 필요가 있겠죠 그럼 이제 무혈왕이 어떻게 왕이 되는지를 얘기해 줄게요 법풍왕이 진흥왕이 진지왕이고 진지왕이 진평왕이에요 진평왕이 선덕여왕, 진덕여왕인데 진평왕 때 자기의 직계자손만 왕이 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요 자기의 직계자손만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뭐로 칭하냐면 성골이라고 합니다 우리 들어봤어요? 성골? 진골, 성골, 육두품에서 성골이라고 해서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도록 정해버려요 근데 문제는 성골만 왕이 될 수 있도록 해버리니까 이게 뭐라고 하지? 성골에서 후대가 나오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진지, 진평, 그 다음에 점점 후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누구냐면 여자였던 선덕이 여왕이 됩니다 덕만이라는 사람이죠 선덕이 여왕이 되는데 그 당시 신라가 무슨 여권이 신장해서 여자가 나온 게 아니에요 성골이 없어서 여왕이 된 거예요 선덕이 여왕이 되니까 이때가 언제라고 했어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래서 백제가 신라를 막 공격할 때였어요 신라가 굉장히 위험에 빠졌을 때입니다 그래서 신라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나오냐면 여왕이 다스려서 그렇다라는 얘기까지 나오고요 심지어 당나라가 그때 처음에 당나라한테 원래 고구려에 가기 전에 먼저 당에 갔었어요 당에 도움을 정했을 때 당태종이 뭐라고 하냐면 여자가 왕이라서 그렇다 너희들 여자를 폐위시키고 우리가 원해 남자를 왕으로 사오면 도와주겠다는 얘기까지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많은 진골 귀족들이 반란까지도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은 선덕이 죽고 또 그의 사촌동생이었던 진덕여왕이 왕위에 올라요 그런데 진덕여왕도 후사가 없이 죽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골은 잃을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럼 성골은 끝났어요 그럼 누가 다시 왕이 되어야 되냐면 진골 출신에서 왕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 가장 강력했던 사람이 두 사람이 있었어요 알천이라는 사람과 비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비담은 선덕여왕 때 반란을 일으키다 죽였고 제거됐고 원래 1순위는 알천이었어요 상대등이었던 알천이 1순위였는데 그럼 김춘추는 뭐였냐 이 무효랑은 김춘추거든요 김춘추는 원래 왕이 될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김춘추는 누구의 손자냐면 진흥왕 다음 진지왕의 손자예요 그런데 진지왕은 화백해에서 쫓겨나요 패주라고 하죠 쫓겨난 왕이에요 패이된 왕이에요 그래서 쫓겨났는데 그러니까 쫓겨난 지반이가 굉장히 힘이 약했어요 그래서 힘이 약했던 중에 그런데 어떻게 왕이 되냐 김춘추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뭐라 한다 당나라와의 나당연합을 성공시키면서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갖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김춘추를 좋았던 사람이 누굽니까 가약의 귀족이었던 김유신이죠 김유신 입장을 한번 볼까요 김유신은 가약의 귀족이에요 진골이긴 하지만 엄청나게 차별받고 힘이 없었던 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춘추는 힘이 없었는데 이 당시 유력했던 알천이나 이런 사람들이 붙었다면 별로 그렇게 빛이 안 날 거예요 원래 투자용어 중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말이 있어요 위험도가 클수록 돌아오는 것도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유신 입장에서는 가장 세력이 약했던 김춘추에게 도박을 하는 겁니다 거둔 겁니다 배팅을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김춘추가 왕이 되면 자기도 최고의 권력자가 될 수 있었겠죠 그리고 그게 성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김춘추가 왕이 되는 과정을 보면 진덕영왕까지 죽고 그 다음 인인자였던 알천이 왕이 돼야 되는데 알천은 이때가 되면 이미 김유신과 김춘추 계통이 장악을 해요 그래서 알천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산, 경주 남산에서 화백회를 하는데 호랑이가 뛰어나오니까 다들 호미백사 하는데 혼자 맨손으로 호랑이를 때려잡았던 사람이래요 가능할까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역사는 뭐다? 옛 이야기에서 역사적 사실, 의미를 파악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진짜 호랑이를 때려잡은 게 아니라 호랑이를 때려잡을 만큼의 권력이 있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가장 유력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천은 스스로 양보합니다 김춘추에게 그건 또 뭘 얘기할까요? 알천이 착해서? 아닙니다 알천이 착한 게 아니라 김춘추가 그만큼 강력해진 거예요 이때는 결국 김춘추는 무혈왕이 되어 태종 무혈왕이 되는데 PPT를 다시 보면 굉장히 큰 의미가 있죠 우리나라 신라 최초의 진골 출신 왕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진골 출신의 왕이 계속 되는 거예요 이게 태종 무혈왕입니다 이러면서 신라 중대는 태종 무혈왕의 직계자손들 그게 진골들이 쭉 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해공왕까지가 무혈계고요 그 뒤에 선덕왕은 김양상이라는 뇌물계가 다시 왕권을 뺐고 그 뒤는 엉망진창이 됩니다 막 서로 뺏고 죽이고 그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태종 무혈왕이 죽은 다음에 누가 왕이 되냐면 그의 아들이었던 문무왕이 삼국을 통일하게 돼요 드디어 근데 문무왕 얘기는 또 재밌어요 문무왕은 죽은 다음에 나는 동해용이 되어 우리 신라를 지키겠다면서 나를 바다에 묻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 경주에서 토함산을 넘어서 쭉 가다 보면 울산이 나오거든요 울산에 가보면 대왕암이라는 게 있어요 이 대왕암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문무왕의 수중릉일 것이다 추측을 하는데 이 배를 타고 바다 한가운데 있어요 해수욕장에서 한 1km 정도 떨어진 것 같아요 500m 1km 가보면 이 가운데에 시체를 시신을 이렇게 수습이 아닌 이렇게 모셨던 흔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대왕암일 것이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이 대왕암이 문무왕의 무덤일 것으로 보는 거예요 문무왕이 이렇게 동해용이 되어서 우리 신라를 지켜주겠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왕이 누구냐면 문무왕의 아들이 신문왕이에요 신문왕 때는 신라의 왕권이 가장 강력해집니다 그러면서 이때 누구의 난을 진압하냐면 진골귀적이었던 김흥돌이라는 사람의 난을 진압하는데요 그러면서 왕권을 굉장히 강화시켜요 김군관이라는 사람도 스스로 죽게 만들고 진골귀적들을 다 측정해버립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김흥돌이 누군지 알아요? 바로 신문왕의 장인이에요 자기 부인의 아버지에요 장인도 제거할 만큼 아주 치열한 권력투쟁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왕권 강화에 성공하고요 이런 신라 중대의 왕권 강화를 뒷받침했던 가장 중요한 세력은 마지막 부분에 나와있던 육두품입니다 육두품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육두품은요 이때 중대에는 왕권 강화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만 신라 하드를 가면 또 사회 혼란의 주범이 되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이때만 해도 왕권 강화의 큰 힘이 되는 육두품은 신문적인 한계로 6등급 아찬까지밖에 못 올라간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는 진골 귀족이 아니니까 왕권 강화에 도움을 주다가 신라 하되가려면 야 나 능력이 뛰어난데 왜 내가 여기까지밖에 못 올라가 하면서 사회 불만 세력으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 육두품이라는 거 그러니까 시기별 육두품의 역할을 우리가 잘 알아둬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통치체제도 정비되는데요 우선 신라 시제는요 화백회의라는 게 있었다고 했어요 귀족 공동체인 화백회의가 있었는데요 화백회의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신라는 누구의 힘이 강했다? 귀족들의 힘이 강했다는 것입니다 귀족들이 결정하면 왕이 따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화백회의의 대표자를 상대등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신라 중대가 되면서 왕권이 강화되면 왕명을 직접 명령을 따르는 기관 그걸 집사부라고 합니다 집사부가 강화되게 됩니다 집사부의 장관을 시중이라 불러요 그러니까 집사부가 강화된다는 건 시소를 생각하면 돼요 어디에 힘이 약해지나요? 상대등의 힘이 약해지는 거고 또 그러면 거꾸로 집사부의 시중은 당연히 시중은 힘은 강해진다는 건 상대등의 역할이 약해진다는 거죠 거꾸로 해요 그리고 왕권이 약해지면 상대등의 힘이 커지고 집사부의 시중의 힘은 약해지겠죠 이런 식으로 왕권과 결정적 역할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집사부는 누구를 생각해라? 왕권은 강화를 생각해라 왜냐하면 왕의 명령을 직접 이행하는 사람이니까 집사부의 강화된다는 건 왕권이 강화된다는 걸 뜻하고 반대로 귀족의 권한인 화백회의가 약화된다는 걸 뜻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방을 지방제도를 정비해요 우리 신라시대 때 지방제도 기억나는 사람도 이렇게 멋있게 딱 한번 올려주세요 신라시대의 지방제도 상대등이 뭐예요? 상대등은 아까도 말했지만 화백회의의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귀족의 대표자라고 생각하면 돼요 귀족의 대표자고 버프망 때 생긴 관직인데 귀족의 대표자니까 상대등의 힘이 강한 당연히 왕의 힘은 약하겠죠 왜? 귀족의 힘이 강하니까 집사보다 뭐예요가 아니라 집사부예요 목감기 걸리셨을 거 아니라 목이 원래 선생님이 흥분하니까 목이 갈라져요 제 친구가 방송 듣더니 가래 뱉어라 그러던데 가래가 아니라 목이 톤이 높다 보니까 그래요 양해해 주세요 그렇죠? 6부 5방? 에이 초콜라떼님 아니죠 6부 5방 아니에요 초콜라떼 학생 6부 5주죠 5주 5부 5방은 백제였고 신라는 6부 5주였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꾸냐면 지방을 9주로 바꿔요 9주 왜 9주로 바꾸냐면요 9개주는 상징적인 거예요 어쨌든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잖아요 그러니까 옛 고구려의 땅의 3개주 한주, 삭주, 명주 그리고 옛 백제의 땅의 3개주 웅주, 전주, 무주 그리고 옛 신라의 땅의 3개주 상주, 강주, 양주 물론 한주, 삭주, 명주는 통일 전에도 신라 땅이었어요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총 9개를 줄을 둡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지도를 보면 신라의 수도 금성이 어디에 있어요? 동남 쪽에 치우쳐 있죠 굉장히 치우쳐져 있어요 동남 쪽으로 수도는 그 당시 옛날에는 KTX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서 수도가 가운데에 있어야 통치가 굉장히 쉽거든요 그런데 수도가 동남 쪽에 치우쳐 있기 때문에 다스린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래서 뭐를 두냐면 5개의 소경을 두었어요 그걸 5소경이라 부릅니다 보여요 지도 북쪽의 북원경 오늘날의 원주입니다 지금도 원주에 가면 북원여고 북원고등학교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그리고 가운데에 중원경을 두었어요 충주죠 지금도 충주를 다른 이름으로 중원이라 불러요 중원대학교도 있잖아요 그리고 서쪽의 서원경을 둡니다 우리 청주에는 유명한 대학 중에 하나가 서원대학교라고 있어요 그리고 남쪽에는 남원경을 둡니다 지금도 이름이 남원이죠 이 도시는 그리고 김해에는 김해가 무슨 가였죠 금관 가였죠 그래서 금관경이라는 5개의 수도 작은 수도를 둡니다 그걸 5소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통일신라의 지방제도는 9개의 주와 5개의 소경으로 나눠져 있다 9주 5소경입니다 그리고 군사제도도 있는데요 군사는 중앙군대는 구서당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앙군과 지방군을 나눠요 왜냐하면 아니 군대는 원래 국정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디를 지키는 걸까요 왕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수도에 가장 정의군이 있습니다 그걸 중앙군이라고 해요 그걸 구서당이라고 하는데 재미있는 건 통일신라의 구서당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냐면 옛 고구려 유민 백제 유민 말가린까지 포함해서 민족을 융합한다는 의미를 두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정복한 민족에게 군인을 시킨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고 저항을 할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뭐냐 신라의 자신감이죠 난 민족을 융합하겠다라는 구서당을 뒀고요 그리고 십정은 지방제도인데 우리가 지도를 다시 보면 아홉 개의 주가 있었죠 한 정씩 주는 거예요 그럼 구정이야지 왜 십정이야 그런데 때니 한 주를 봅시다 한 주 한 주는 국경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두 개의 정을 둬야겠죠 그래서 십정 총 구서당 십정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많이 나와요 정혜인 학생 탐라가 제주도고 우산이 독도예요 그런데 탐라 제주도고요 우산은 독도가 아니라 울릉도예요 독도는 그 당시에 울릉도랑 같은 섬으로 봤습니다 버퍼링이 많이 걸리죠 그럼 껐다 다시 한번 켜보세요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버퍼링은 컴퓨터마다 다르고 핸드폰마다 달라요 속도 때문에 그리고 신라는 대외 교류도 굉장히 활발히 하는데요 우선 당나라랑 싸웠잖아요 676년에 그런데 그 뒤에는 다시 당과 교류를 하면서 유학생 승려 상인들을 많이 보냅니다 그리고 당나라가 얼마나 재밌는 나라냐면요 당나라는 중국 역사상 가장 국제적인 왕교였어요 그래서 당은 외국인을 위한 과거 시험을 따로 봤습니다 빈공과라고 하거든요 물론 외국인을 위한다고 했지만 유럽에서 와서 시험을 받겠습니까 한문으로 보는데 당연히 한문을 문학 한자문학권인 동아시아 쪽 사람들이 많이 받겠죠 그래서 우리 신라인들도 이 빈공과에 많이 합격을 해요 그리고 또 누가 나오냐면요 대외교류라면 장보고가 나와요 장보고 이 장보고는 원래 궁파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굉장히 미천한 계급이었대요 신분이 그러다가 이제 친구인 정원과 함께 중국을 넘어가요 산둥지방에 넘어가서 무령군 중소장이라는 군인의 나름대로의 중대장 정도의 위치에 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군대의 군인으로 있으면서 당시에 노예로 잡혀온 신라인들의 모습을 많이 보게 돼요 신라인들이 다 노예로 잡혀서 이런 걸 보면서 안되겠다 해서 이 사람은 그 군대에서 나와서 시엘라로 돌아와서 완도에 청해진에다가 이 자기가 완도에 청해진이 아니라 완도에다 청해진이라는 그걸 만들고 이 자기가 직접 이 해상권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중국과 신라와 일본의 해상무역을 장악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강자가 되는 거예요 동아시아의 해상강자 바다의 왕자가 되는 겁니다 바다의 왕자 장보고 그러면서 이 화면에 보는 절이 어디냐면 산둥지방에 적산이라는 데가 있어요 선생님도 한 여러 번 가봤는데 여기다 법화원이라는 큰 절을 만들고 이 지나다니는 배의 안전을 기원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 절이 예전에 처음에는 누구의 절이라고 생각했냐면 일본의 승려 중에 옌인이라는 승려가 있거든요 이 옌인이 되게 유명한 책을 써요 아시아에서 입법 입당 구법 술래 행기라는 책을 쓰는데 당나라에 가서 법경을 법전을 경전을 찾으러 다니는 그 기록을 쓴 입당 구법 술래 행기라는 책을 쓰는데요 이 책에 이 얘기가 나와요 이 법화원 얘기가 나와서 이게 다 일본 절인 줄 알고 처음에는 일본 사람들이 여기다 굉장히 많이 투자도 하고 복원을 시켰다고 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장보고절이죠 그래서 요즘엔 한국 사람도 여기다가 많이 갑니다 이 가운데 보면 자세히 보면 동상이 하나 보이거든요 이게 장보고 동상이에요 근데 이제 장보고는 재밌는 게 해상을 장악하면서 미천한 신문이었지만 엄청난 힘을 키워요 그래서 희강왕이라는 사람이 칠라 하대는 왕권 다툼으로 서로 죽인다고 했잖아요 희강왕 때 누가 죽냐면 아버지가 죽으면 김우징이라는 사람이 희강왕한테 희생된 사람의 아들인데 김우징이 장보고한테 와서 의탁을 해요 숨어요 장보고가 김우징을 이렇게 돌보는데 김우징이 나중에 누가 되냐면 민회왕을 누르고 신무왕이 돼요 신무왕이 김우징이 신무왕 때 자기가 민회왕을 죽일 때 장보고의 힘을 빌리거든요 군사력이 있었으니까 장보고한테 뭐라고 약속을 해주냐면 당신의 딸을 나의 왕비로 삼겠다 그래서 당신을 이제 왕의 장인으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군사력을 빌립니다 근데 물론 김우징이가 결혼했으니까 자기가 왕비를 못 삼으니까 누구로 해야 될까요 자기의 아들이었던 나중에 되는 문성왕의 왕비로 삼아야 되는데 이 문성왕이 왕비를 삼으려고 했을 때 주변 귀족들이 반대합니다 왜 신분이 미천한 장보고의 딸을 왕비로 삼을 수 없다 하면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아요 물론 내가 볼 땐 문성왕도 별로 지키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부렵죠 장보고가 보복할까봐 그러니까 이 문성왕은 누구를 보냅니까 자객을 보내요 그게 누구냐 한때 장보고의 신하였다고 알려진 부하였다고 알려진 염장이라는 사람을 보내서 장보고를 제거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염장 지린다는 얘기 많이 들어봤죠 염장 지른다 그게 여러 의미가 있긴 하지만 그중의 하나는 염장이 자기의 측근염이었던 염장이 뒤통수를 치고 배신 때리고 자기를 죽였다라는 뜻이에요 염장 지른다 자 그리고요 또 이렇게 대당 교류가 활발해지다 보니까 중국 당나라에는요 신라인들이 모여사는 집단촌이 형성돼요 지금의 코리아타운이죠 우리 LA에도 있고 일본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는 코리아타운이 형성이 됩니다 그걸 뭐라 불러요 신라방이라고 불러요 신라방 사람들이 사니까 방이죠 자 사람들이 사니까 뭐가 필요합니까 관청이 필요하죠 신라 소가 생깁니다 신라 소 관청이 있으니까 신라인들이 믿는 종교 불교의 단위 그러니까 절의 단위 절이 필요하죠 신라 원 사찰 자 알아둡시다 신라방 마을 신라 소 관청 신라 원 절 어떻게 외워요 소는 우리 동사무소 면사무소 할 때 소예요 그러니까 관청이잖아요 신라 소예요 방은 방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것만 알아도 되나요 남알벨님이 학생이 이것만 알아도 되나요 그러는데 대부분 이걸 알고 공부할 때는 좀 더 자세히 알면 좋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평소에 이런 걸 다 어떻게 머리에 넣고 다닙니까 우리 학생들이 천재예요 열 과목 배우는데 어떻게 다 외우고 다녀요 그냥 큰 흐름만 보고 다니라는 거죠 강민석 학생 갑자기 어머니의 마음이 이해된다고 했는데 우리 강민석 학생 왜 그래요 이상하잖아 이 이제 신라방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통일신라는 보면 대외교류를 보면 일본과도 굉장히 활발히 교류했어요 그래서 당은 일본과 당나라와 일본의 중계무역을 담당하면서 굉장히 큰 도를 축적하게 됐는데요 그 과정에서 울산항 지금의 울산입니다 울산항과 당항성이라는 곳이 국제무역항으로 굉장히 커지게 돼요 당항성은 지금의 경기도 화성 있는 곳이에요 우리 아산만 위에 그래서 울산이나 이런 데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와있었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처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라비아 상인될 것이다 라고 추정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통일신라는 불교도 굉장히 용성해지는데 우리가 신라시대의 스님들 유명한 스님들 딱 두 사람이 있어요 바로 누구나 다 아는 스님 의상대사와 원효입니다 의상대사와 원효는 동시대 사람이에요 유명한 얘기 있죠 둘이 같이 중국으로 유학을 가기로 하다가 이제 중국으로 가다가 어느 날 동굴에서 잠이 들었어요 근데 원효 대사가 너무 목이 말라서 중간에 일어나서 막 물을 찾는데 옆에 바가지에 물이 있길래 맛있게 꿀꺽꿀꺽 막고 잤대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서 봤더니 그게 뭡니까 썩은 해골에 들어있던 썩은 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토하고 막 그러다가 갑자기 깨달음을 딱 얻어요 그게 뭐예요 잠시만요 어려운 말입니다 일체 유심조라고 해요 일체 유심조 일체 유심조가 뭐냐면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있다요 원효가 그때 깨달음을 얻어요 아 내가 어젯밤에 그렇게 맛있게 먹을 때는 몰랐는데 알고 보니 썩은 거네 그러니까 그럼 뭐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면서 거기서 깨달음을 얻고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에 남아버려요 의상은 유학을 가고요 근데 이걸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상은 진골귀족이래요 신분이 근데 원효는 6득품 또는 5득품일 거라고 예측을 해요 그래서 신분상의 한계로 유학을 가지 못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의상은 유학을 떠나요 의상 대사는 잘 모르죠 굉장히 유명한 스님이에요 흔히 우리나라의 절들이 보면 삼국시대에 지어진 절들을 보면 거의 두 사람이 다 지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절의 상권기를 보면 대부분 의상 아니면 원효가 짓습니다 그리고 도선도 짓고 그래서 흔히 농담으로 우나 저런 세 사람이 다 지었다고 해요 근데 의상은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 등주라는 곳이 나와요 등주라는 곳에서 어느 집에서 머무는데 거기에 딸 그 집의 딸이 의상 대사를 사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의상은 승려이기 때문에 결혼을 할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의상은 결혼을 못하고 이 여자에게 난 당신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 하니까 이 섬유당자가 그러면 나는 바다의 목숨을 받쳐 용이 되어 당신을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 하고 정말로 용이 되는지 모르지만 바다의 몸을 바칩니다 그 뒤에 용이 돼서요 그 일화가 뭐냐면 의상이 돌아와서 저기 우리 경상북도 영주에다가 큰 절을 세우고 싶은데 거기에 산적들이 많았대요 산적들이 안 비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용으로 변한 선유당자가 와서 갑자기 큰 바위를 들었다 내렸다 들었다 내렸다 합니다 그걸 보고 산적들이 놀라서 다 도망갔다고 했죠 그래서 거기다 만든 절 이름이 뭐예요? 뜰 부자의 돌석자 부석사라는 절이 만들어지게 되고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찰로 꼽힌 절이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면 서산 학생들이 어? 선생님! 우리 동네에도 부석사 있어요 우리 동네에는 부석이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부석면에 있는 부석사가 의상대사가 지었다고도 하지만 그 부석사의 전설하고는 조금 다른 절이에요 그 부석사도 유명한 절입니다 그 얘기는 다음에 하고 이 부석사를 지면서 그래서 부석사에 가보면 섬유당자를 기리는 이런 작은 건물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의상과 원효가 활약하면서 굉장히 신라시대의 불교가 굉장히 활발해집니다 의상은 뭐를 만들었냐면요 우리 처음에 질문했던 학생 교종 5교 중에 화음종을 의상이 개창을 해요 화음종의 개창자입니다 그리고 원효는 대중불교 불교가 원래는 지배층한테만 믿게 되는 건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대중들한테 설파하고 다녀요 그러면서 나무하비탑을만 외우면 너도 다 긍락왕생할 수 있다면서 나무하비탑을만 외우고 다니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파괴도 합니다 파괴가 뭐냐면 스님을 그만두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요석공주랑 결혼을 해서 설총이라는 아들도 낳아요 이 설총은 나중에 신라시대의 가장 유명한 문장가이기도 하게 됩니다 어 선생님 원효의 아들인데요 설총이에요 원효는 번명이고 본명은 설사 이름이 재밌죠 설사라고 알려져 있어요 설씨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신라시대의 스님에 대해서 꼭 알아둬야 될 분이 해초예요 해초 바다 미역 해초가 아니고요 해초인데 이분이 쓴 거는 왕오천축국전이라는 책이에요 이걸 왕오천축국전 이렇게 외우는 학생이 있는데요 왕오천축국전이에요 왕 왕래하다 갔다 오 다섯 개 천축국 부처님의 나라를 다녀온 책입니다 부처님의 불경을 찾기 위해서 해초는요 인도로 가요 그래서 그 기록을 다 써놔요 이게 정말 중요한 기록입니다 왕오천축국전인데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프랑스 국립중앙도서관에 있습니다 왕오천축국전 그리고 불교가 발달하니까 예술도 발달하죠 탑이 많이 발달하는데요 석가탑 같은 경우는 이게 다 불국사 있는 탑이에요 석가탑 다보탑이 그런데 우리가 신라시대에 가장 전형적인 탑을 석가탑을 꼽습니다 비렘이나 조영민의 가장 아름다운 탑으로 석가탑을 꼽기도 해요 그래서 탑의 모습을 하면 사람들이 딱 떠오르는 게 석가탑을 가장 전형적인 석탑의 모습으로 꼽기도 하는데요 석가탑에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석가탑의 다른 이름이 무영탑이에요 무영탑 그림자가 없는 탑이라는 거예요 이 석가탑은 누가 지었냐면요 백제사람이었던 아사달이라는 사람이 와서 짓는데 이 아사달에게는 부인이 있었어요 아사녀 왜 백제사람이 와서 줘요? 옛 백제사람이라는 거죠 통일이 됐으니까 백제가 이런 건축미술이 뛰어났거든요 이 기술이 그래서 백제 아사달이 탑을 만드니까 자기 부인이었던 아사녀가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아사달이 그런데 여기는 여자가 갈 수가 없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밖에서 막 서성거리니까 그걸 본 안타까운 스님이 이보시오 이 탑이 완성이 되면 그림자가 질 테니 그림자가 잘 보이는 저쪽 연못에서 가서 기다리다가 그림자가 생기면 탑이 완성된 거니 그때 남편을 만나도록 하시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아사녀가 아무리 기다려도 탑의 그림자가 드리워지지 않습니다 탑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소리죠 그래서 슬픔에 잠긴 아사녀는 결국 연못에 빠져서 죽고 맙니다 그리고 나중에 탑이 완성되고 그 소식을 한 아사달도 슬퍼하게 되어있죠 그래서 그 뒤로 이 석가탑에는 그림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무형탑이라는 전설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보고 석가탑에 가서 물어봤어요 그럼 진짜로 석가탑은 그림자가 안 생겨요? 그랬다가 엄청나게 혼났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다보탑은 이형탑이에요 흔히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탑의 모습은 아닙니다 10원짜리 동전에 있는 탑이죠 그리고 가문사지 석탑은요 재미있는 게 이게 어디에 있는 탑이냐면요 문무황 수중룡 바로 앞에 있는 탑이에요 문무황이 뭐가 된다고 그랬어요? 용이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문무황이 막 용이 됐다가 가끔 쉬러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가문사에 들어와서 쉬다가 가기도 한다고 합니다 말도 안 돼요 말이 안 되겠죠 그런데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가문사는 터예요 가문사의 터를 보면 돌당 밑에 무슨 꾸물꾸물한 미로 같은 흔적이 남아있어요 그걸 우리가 딱 봤을 때 마치 용이 들어왔다 나가는 자리 같다 해서 이런 전설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문사는 신문왕이 아버지를 위해서 지은 절이 맞습니다 문무황을 위해서 진 절이에요 여기 굉장히 아름다운 절입니다 쌍탑이죠 그리고 진전사탑도 신라시대 탑이고요 또 이제 재밌는 게 동도 지금까지 그때 만들어진 동이 아니라 종 동으로 만든 동종이 지금까지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큰 종을 만드는 게 쉬울 것 같죠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큰 종이 러시아에 있는 크라밀린국에 있는 종이라는데 그게 다 깨졌어요 필라델피아 자유종도 깨지고 이렇게 큰 종을 그것도 2000년 가까이 된 종을 아직까지 그대로 원형을 유지한다는 건 엄청난 기술력입니다 상원사에는 동종도 그렇고 신라 경주 국립박물관에는 성덕대왕 신종이라고 하는 종도 그렇는데요 이 성덕대왕 신종은 다른 말로 에밀레종이라고 해요 여러분 아까 조금 까먹었으니까 2분만 더 할게요 성덕대왕 신종은요 왜 에밀레종이라고 하냐면 가슴 아픈 전설이 있어요 이 성덕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경덕왕이거든요 경덕왕이 자기 아버지를 기르기 위해서 종을 만들려고 시켰는데 그게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그러니까 스님이 왜 안 나지 이걸 만든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꿈에서 뭐라고 하냐면 아까 낮에 시주하러 간 집 있지 않냐 그 집에 가서 그 집에 아이를 시주받아서 쇳물에다 같이 녹여라 그럼 소리가 날 것이다 합니다 찾아갔더니 그 어머니가 엉엉 울면서 어찌 아이를 시주할 수 있겠습니다 할까 하지만 부모님의 아 부모님 미안합니다 부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이 아이를 시주하겠습니다 하고 진짜 이 아이를 시주했고 이 아이를 펄펄 끓는 쇠물에 넣어서 여기 와서 이 종을 만들었더니 그 다음부터 종소리가 났다고 해요 근데 그 종소리가 마치 아이가 엄마를 찾는 듯한 에밀레 하는 슬픈 종소리라 해서 에밀레종이라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무섭죠? 그래서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이 종에서 정말 사람의 뼈에 성분이 있는지를 검사해봤다고 해요 사람의 뼈에 뭐가 많아요? 인이라는 게 많아요 이 인이 좀 튼튼하게 해주는 그런 성분인가봐요 사람 뼈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도자기 있죠 도자기를 만들 때 동물의 뼈를 같이 갈아 넣으면 더 튼튼해요 그걸 뭐라고 해요 도자기를 영어로 차이나 라고 하죠 그래서 뼈는 도자기다 해서 본 차이나 들어봤죠? 그게 뼈는 그릇이에요 근데 여기도 인 성분이 있는지를 확인해봤는데 발견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전설이에요 자 그리고 자 이제 김대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모량이라는 데서 호러머니 밑에서 태어난 사람이 굉장히 가난했는데 스님을 와서 시주하세요 그랬더니 전 재산을 흥덕사에다가 시주를 해버려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뒤에 누가 어디서 태어나냐면 재상의 집에서 태어나요 근데 손에다가 자기 이름 김대성이라는 전생의 본명을 쓴 이름을 꼭 지고 태어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전생과 후성을 다 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이 나중에 젊었을 때 곰을 사냥하다 죽였는데 꿈에서 곰이 나타나서 자기를 죽일 뻔했대요 그 뒤로 반성하면서 살생을 금지하게 되고 부처님에게 귀하게 되는데 이 전생의 부모님 모양의 호러머니를 위해서 지은 사찰이 경주 석굴암이고요 그리고 후생의 부모님 재상이죠 재상을 부자죠 권력자의 후생의 부모님을 위해서 진절이 불국사입니다 석굴암은요 우리나라의 인공 석굴이에요 원래 인도나 중국은 땅이 파괴시어서 석굴을 많이 만들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잘 안 돼요 돌이 단단해서 화강합니다 그래서 인공으로 석굴을 만드는데요 이 재밌는 게 본존불입니다 얼굴을 보면 굉장히 카리스마 넘치고 위험이 있죠 언제 끝나냐면 한 2분만 더 할게요 굉장히 위험이 있죠 이게 왜 그러냐면 신라 중대로 갈수록 불교가 널리 퍼지면서 점차 부처님의 모습이 위험으로 바뀌어요 그전까지는 말했잖아요 웃고 있는데 왜 포교해야 되니까 근데 이제는 점차 카리스마가 됩니다 자 그리고 유학도 발전하는데 심은왕 때는 국가교육기관이 유학교육기관이 국학교 설치하고요 원성왕 때는 유학으로 시험을 봐서 관리를 선반하는 독서 삼쿵과도 실시하기도 해요 그만큼 유학이 발전하고 유학이 발전하고 유명한 유학자들도 나와요 설총이라는 사람 아까 말했죠 원효대사의 아들 설총은 이두라는 한자를 빌려줘 우리말을 적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자는 뜻글자인데 한자를 소리만 빌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강수를 한 사람은 외교문서에 등했고요 최치원은 중국에서 빈공과에 합격할 정도로 그 당시 최고의 천재였대요 이때가 진성여왕 신라 하덴 때인데 신라가 망하기 직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혼란했는데 이 최치원이 이 개혁책을 제시하는데 육두품이라는 한계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치원은 전국을 떠돌다가 결국은 개혁을 이루지 못하고 죽어요 그리고 김대문이지인 화랑색이라는 것도 다 유학 이런 것들이 발전할 수 있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수업은 여기까지요 좀 많이 했죠 미안합니다 그런데 질문은 여기다 하는데 너무 어려운 질문 말고 수업하다 이해가 안 되는 질문들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여러분들 어서와 온라인학교 시즌2가 시작돼요 선생님은 그대로 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이번에는 수업의 시수로도 인정되는 거니까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신라말의 동요와 후상국의 성립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발해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했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유바